저는 흑자헬스와 리섭이 용찬우, 박찬우와 레드필코리아 장민서를 매섭게 공격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용찬우와 레드필코리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열에 저도 끼어든 적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헬스와 리섭은 레드필코리아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레드필 자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화심리학 전문가인 저는 진화심리학을 들먹이는 레드필이 만들어낸 담론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레드필 유론 또는 레드필 처세술이 흑자헬스나 리섭다이위에게 KO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 같은 페미니즘이 판치는 세상에서 레드필은 진화심리학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페미니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부 쟁점들과 관련하여 흑자헬스와 리섭에 맞서서 레드필을 옹호하려는 이유입니다. 저는 레드필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레드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흑자헬스나 리섭의 찐따 같은 비판부터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학문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리섭은 세상만사 이치에 통달하기나 한 듯이 잘난 척을 존나게 합니다. 이런 꼴값에 짜증이 난 저는 비판 영상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특히 리섭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잘난 척 오지는 무식쟁이 리섭아 앞으로 진화심리학서를 풀 때는 저승사자 이덕화가 지켜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리섭은 순환논법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면서 레드필을 조롱한 적 있습니다. 너한테는 존나 어려운 말을 써먹으니까 존나 자랑스러우셨습니까? 레드필을 조롱하는 흑자헬스와 리섭을 조짓는 영상을 10편 정도 제작할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와 리섭이 학문의 세계에서 얼마나 한심한 찐따인지 까발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레드필과 관련하여 대중이 무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